월드복싱 슈퍼매치 샤쿠르 스티븐슨 대 요시노 슈이치로 TVN 스포츠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문준 선수가 MG세마을금고에 있을 때 차지했던 그 단식비중의 승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전력이탈이 좀 있는 MG세마을금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밀항시청에 최혁균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81cm의 오른손잡이 드라이브가 주특기인 이 선수 아무래도 후위공격에서 좀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상대에게 공격을 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G세마을금고에 이상준 선수 177cm의 신장 왼손잡이 플레이어입니다. 스매싱이 주특기고 장점도 수비력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나 또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공격할 때 그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 짓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선 선수 역시 보이고 있는데요. 176cm의 오른손잡이 앞사각 플레이를 좀 주특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위에서의 플레이가 잘 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2023 열정 배드민턴 리그 남자단체 6강 플레이오프 MG세마을금고 대 밀항시청의 첫 번째 경기 복식조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MG세마을금고 화면 하단에 밀항시청이 위치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빠른 공격으로 3구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선수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초반 흐름을 어떻게 잡년에 따라서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강력한 스매싱이 통했습니다. 이번엔 최혁균이 응수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스매싱이 강력하고 정확도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공격 하나로 흐름이 바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박설현의 스매싱. 역시 한방이 다들 있기 때문에 디펜스할 때 항상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MG세마을금고는 공을 띄울 수밖에 없게끔 지금 밀항시청이 공격을 잘 성공시키고 있었거든요. 최혁균의 서비스입니다. 최혁균의 백핸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매싱. 다들 지금 현역 우리나라 1,2번으로 뛰고 있는 복식 선수들이 다 국군체협포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솔규, 서승재 선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김영혁 선수도 있고요. 단식에는 또 조건혁, 정민선 선수도 모두 이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대표를 만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네트 가까이에 붙어서 빠른 반사신경과 또 대응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크로스 공격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발리 이후에 체계됩니다. 빠른 두 번 연속 스매싱. 빠른 리턴 결국에는 밀양시청의 득점. 스매싱 내리꽃습니다. 최혁균 선수의 스매시가 계속해서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비상용 라켓으로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MZ세마을금고의 강력한 스매싱이 나왔습니다. 이상준의 득점. 12대 6입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이상준의 득점. 이전에 하퇴건 전 선수에게도 들은 내용이지만 박주봉 선수는 거의 칠수 앞을 내다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따지면 구단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으니까요. 믿음이 갑니다. 네. 결국에는 15대 6으로 첫 번째 게임을 이상준 박문선조가 손쉽게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게임 박문선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서비스 미스가 됐습니다. 초반 흐름이 결국에는 마지막 결과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결국에는 강력한 스매시 두 번으로 득점을 만듭니다. 3대 1입니다. 박문선의 스매싱이 통했습니다. 박선은 선수는 공격 좋은 선수들한테 공격을 그냥 내주면 안 돼요. 그대로 내보내면서 MZ세마을연구 이제 두 번째 끼인도 시동을 겁니다. 4대4 동점 4대1인 아, 내리꽂았습니다. 박선은 선수 언급을 하자마자 곧바로 보여줍니다. 내가 박선은이다. 하고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제대로 꽂아 넣었죠. 맞네. 아웃입니다. 하지만 엠지세마을금고의 챌린지가 요청됩니다. 선수들이 있는 위치에서 보면은 또 라인에 걸친 듯한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 대부분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게 공이 가는 방향에 따라 떨어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렇죠. 6대 4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반격에 실패합니다. 박문선의 서비스입니다.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네. 네. 박문선 선수 지금 허벅지 뒤쪽을 좀 잡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일어나서 일단 걷고 있습니다. 인터바를 이후에 제기됩니다. 스매싱. 시원한 스매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 종목이 워낙에 또 접근성이 좋고 많은 회원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남자 배드민턴 스타 선수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건재한 이용대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올림픽에서의 활약. 네. 이용대 선수가 그때 윙크 세리머니를 했던 덕분에. 네. 또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이 좋아졌죠. 자 내리꽃습니다. 이상준의 득점. 자 어렵게 받았지만 상대에게 찬스를 내줬습니다. 제껏 선수는 믿지 않아요. 어. 아. 한번 미끄러치면서. 밸런스가 무너졌었던 엠지 세마을 금고입니다. 14 대 9. 게임 포인트입니다. 푸쉬 공격. 결국엔 최혁균이 두 번째 게임을 마무리하면서. 게임 스코어 1 대 1이 됐습니다. 파이널 게임으로 갔습니다. 남자 1반부 6강 플레이오프도 역시 박빙의 승부가 초반부터 이어집니다. 어려운 공격들을 받았었지만 사이를 통과하는 스트로크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서비스 미스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1.15m 이하에서 어느 부분을 좀 쳐야 되다 보니까 그 규정 때문에 신경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면에서부터 허리까지 올라오는 라켓 헤드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서브를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쓸 게 많겠죠. 그렇다 보니 서비스 저지도 따로 있는 상태의 배드민턴 리그고요. 빠르게 푸쉬로 득점을 만들었던 MZ세마을 금고입니다. 스매싱! 박서련의 득점! 좋아요. 지속적인 공격은 상대 수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스매싱을 하면서 MZ세마을 금고의 수비를 뚫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통했습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최혁균의 서비스. 아 네. 전의에서의 박문선 선수. 밀양시청도 첫 번째 게임 이후에 이 피드백이 완벽하게 좀 수긍이 된 것 같고요. 네. Send franchise Together 응용 MZ세마입니다. 스매싱! 퓔위에서의 스매싱도 통합니다. 7 대 4. 스매시 크로스 공격 최혁균의 마무리 최혁균의 마무리